오늘 소개하는 천연요법은 검버섯을 숨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지속해서 이용해야 한다. 검버섯은 피부 노화 과정의 일부로 발생한다. 대부분 사람은 검버섯을 예방하기를 원하지만 해가 지남에 따라 특정한 어두운 색소 침착이 신체의 많은 부분에 나타난다. 이 반점의 주요 원인은 햇빛에 너무 긴 시간 동안 노출이지만 유전적 요인, 각 문제 및 특정 영양 결핍의 결과이기도 하다. 일정 시점에 반점이 생긴다는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반점이 생기는 것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제품이 있다.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화 성분과 항산화 성분을 결합한 천연요법도 있다. 검버섯을 예방하기 위해 집에서 꼭 시도해야 할 5가지 좋은 레시피를 살펴보자. 검버섯을 예방하는 5가지 천연요법 1. 양파와 애플사이다 식초 양파즙과 애플사이다 식초를 섞은 것은 수년에 걸쳐 나타난 색소 침착에 효과적인 요법이다. 이 성분을 바르면 세포의 재생에 도움을 주며 노폐물을 제거하는 약간의 각질 제거 효과가 있다. 필요한 재료 양파 1분의 1개 애플사이다 식초 3큰술 45ml 만드는 방법 양파 반개를 갈아서 집을 채에 걸은다. 그릇에 붓고 애플사이다 식초와 섞는다. 이용방법 화장솜을 액체에 담근 뒤 반점에 문지른다. 30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헹구어낸다. 자기 전 매일 밤 반복한다. 2. 강황과 우유 홈메이드 강황 우유 크림은 작은 다크 스팟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항산화 화합물은 세포를 보호하며 조기 주름을 방지한다. 필요한 재료 강황 가루 1큰술 15g 우유 5큰술 75ml 만드는 방법 그릇에 재료를 넣고 섞어 반죽을 만든다. 이용방법 문제 부위에 반죽을 문지르고 40분 동안 그대로 둔다. 따뜻한 물로 헹구어낸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 반복한다. 3. 파파야와 꿀파파야의 주요 효소인 파파이는 축적된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피부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한다. 파파야에는 비타민 A와 미네랄이 들어 있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반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필요한 재료 파파야 조각 2개 꿀 1큰술 25g 만드는 방법 파파야를 부수고 꿀과 섞어서 크림 같은 반죽을 만든다. 이용방법 얼굴 전체에 바른 뒤 30분 동안 그대로 둔다. 시간이 지난 뒤 따뜻한 물로 헹구어낸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사용한다. 4. 오이와 파슬리 오이 파슬리 마스크는 피부를 윤기 있고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탄력 및 정화 성분을 가지고 있다.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으며,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보호 장벽을 만드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차례로 햇빛의 영향과 독소를 최소화한다. 필요한 재료 오이 2분의 1개 파슬리 두 가지 만드는 방법 오이 껍질을 벗기고 조각으로 자른 뒤 믹서기에 넣는다. 파슬리 가지를 넣고 최대 속도로 갈아준다. 이용방법 얼굴 전체와 목의 반죽을 문지른다. 40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헹구어낸다. 일주일에 3번 저녁에 반복한다. 5. 병아리콩 가루와 코코넛 오일이 보습 치료제는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생긴 반점을 감출 수 있다. 이 재료에는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 항산화 성분,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세포 재생 과정을 적합하게 만든다. 필요한 재료 병아리콩 가루 2큰술 30g 코코넛 오일 1큰술 15g 만드는 방법 그릇에 병아리콩 가루와 코코넛 오일을 넣고 섞는다. 묽은 반죽을 원한다면 물을 조금 넣는다. 이용방법 가장 영향을 받은 부위에 반죽을 바르고 원형을 그리며 마사지해준다. 30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헹구어낸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사용한다. 변형과 검버섯을 피하고자 한다면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자연요법의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 미래기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